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CU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GF리테일의 배당금 및 주가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체인화 사업뿐만 아니라 종속회사를 통해 물류사업, 식품제조 및 유통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 배당 투자로서 매력이 있을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BGF리테일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기준 BGF리테일은 11만 7,700원의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300억 원이고 코스피 14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19만 7천 원이고 최저 주가는 11만 6천 5백 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모기업인 BGF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약 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GF리테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BGF리테일은 BGF로부터 인적분할되어 2017년 12월 8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2017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23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동안 2020년에 한 차례 배당금 삭감을 보였습니다. 당장의 배당금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으나 주가가 높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BGF리테일은 한 주당 4,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당수익률은 3.1%를 보였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2%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BGF리테일의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35%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GF리테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2.36%이고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2.08%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이 2%대를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실적 증가와 더불어 배당금 상향을 보인다면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BGF리테일의 배당금 지급일 및 배당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BGF리테일의 배당정책은 회사의 성과에 따른 이익배당 및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통한 주주가치 재고를 주주환원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의 규모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배당 성향에서 보시다시피 연결순이익의 35%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2017년 인적분할 이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배당금 지급일은 4월 12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공시를 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BGF리테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GF리테일은 시가총액에 비해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과거 3년간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편의점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점포당 1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상품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상품 이익률 개선으로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변동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BGF리테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까지 완만한 실적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 향후 배당금 및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업 구조상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구조를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BGF리테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BGF리테일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4,262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치에 의거하여 과거 평균 배당 성향을 대입한 결과로 4,4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19만 4,6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65%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어려웠던 한 해였으며 2024년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밸류에이션 매력 및 증익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 경쟁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 활동 유동객 수가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보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 편의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편의점 점포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 성장은 하겠지만 높은 성장률은 보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 2024년 기대 배당 수익률은 3.6%를 보이고 있어서 점점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배당 기업에 비해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bgf리테일의 배당금 및 주가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bgf리테일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기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천천히 분석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